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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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저희는 온 스튜디오 온도 스튜디오에 왔어요 야 근데 나 낯설진 않네 그래? 제게 너 먹고 왔었지 너한테 나 여기게 낯설진 않지 우리는 나도 지우고 왔어 이룩해요? 나도 지우고 왔는데 나도 지우고 왔는데 나도 지우고 왔는데 우리 둘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? 어? 이게 원래 구겨져가지고 원래 옥스포드 스튜디오 구겨져서 입는 거라가지고 어... 일단 안에 뭐 입으셨어요? 아니요 맨삼이에요? 네 이렇게 입고 할까요? 아니 아니 이거 달아야 되는데 잠깐만 맞아 다리오프 그렸다 아니 나는 왜냐면 옥스포드 스타일이 응 원래 저 막 그런 셔츠가 아니거든 음... 괜찮아 잘했어 국룰아 간다 사온가? 난 커피 사자 내가 살게 왜 이렇게 베이지 않냐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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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그거 알죠? 연애 후 6개월은 과학인거 살 찔 수 밖에 없어요 전윤이 짬 때리는거 내가 다 먹는데 나보고 뭐라 하면 안된다니까 아님 짬을 남기지 말던가 시키면은 요정도 먹고 내가 다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냐고 그게 연애해서 진짜 3개월에서 6개월은 과학이에요 진짜 그거는 찔 수 밖에 없어 맨날 살 찼다고 뭐라 하지마 안 찌는게 이상한거야 안 찌면은 그게 이상한거라니까 어떤 프로필 찍냐고요? 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그 온도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프로필 촬영해주시는 곳인데 여기가 괴물이라고 하더라구 이런거 봐봐 이 기구들론 천진반 보여요 이거? 기능이 달라 이 봐봐 이거 왕건이 보여? 이 반사판이면 얼굴 괴물돼서 나올거 같죠? 반사판 자체가 클라스가 달라 일단 서윤이가 좀 과장한데 오래 걸리네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게 남자는 5분이면 되거든요 씻는거 포함 스킨로션 바르는거 10분? 진짜 한 7분 컷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이 없어 2시간 기본이야 아니 1시간 기본이야 1시간 기본 뭘 하길래 1시간을 저녁 뭐 먹을까요? 전윤이 생일이기도 한데 미역국 음 비비고 미역국에 햇반 조합이면 되겠다 거기다 비비고 볶은 김치까지 3단 조합이면 끝이지 너무 사치스럽지 딱 만원컷 나겠네 만원컷 쌤! 카메라 이거 나 찍어주세요 하하하 이게 극한직업이지 하하하 눈을 풀란 말이야 비 빡돌아야 완전 빡돌았구만 아니 아랫배빵 너란 말이야 비 빡돌아야 눈이 없어졌다 눈이 없어졌다 눈이 없어졌다 눈이 없어졌다 입맛 남았네 눈이 저기 있네 키가 커졌다 귀의 키가 커졌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바퀴벌레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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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간다 고 고 소울 respe 소울치도 지금은 좋아 어떻게 돼요 어깨가 내려갈 필요는 없고 본인의 방울 정도로 중심을 잡아 아까보다 못 웃어요 저 모습도 웃긴 웃어야죠 이제 한번 살짝 같이 봐주고 같이 봐주고 채혜 보시고 채혜야 봐 왜 진짜 화내지 응? 역시 괴롭혀야 돼 뭐래 어? 아 그네이 돌아갔네 여기 강남구 논현동 온도 스튜디오 내가 강렬을 지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뚜루룩 뚜루룩 여자철구 존영이의 일상은 메이크업을 맡고 있다 내가 허리를 꼽고 싶은 채 갖고 있다 원래 저렇게 오래하나요? 아니 좀 걸려요 화장하는 거 좀 물어보려 왜? 머리들이 있다 머리들이니까 더 걸릴 거야 오 와 이거 완전 멋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야 사장님 또 올라가서 각도 조절까지 와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시는 와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묘아 프로페셔널한 모습 잉 와 마치 총 총 같다 총 같다 총 총 마린 같다 마린 마린 팡 팡 팡 와 이거 뭐야 오오 와 싹 넘겨 오오 너무 이쁜데 야 근데 뭐야 분위기 현실 잘하시던데 음 지리는 어떻게 잘해 바로 연출 지리는 온도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흠 그 리액션이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진짜 프로필 사진 여기 거 밖에 안 쓰거든요 여기서 찍은 거 밖에 오 한번 보자 표정 좋아 오 마지막으로 표정 좋아졌네 아 맞지 맞지 아 근데 왜 로보트 같지? 아 그래도 많이 풀린 거다 아 이런 거 좋은데 아 이런 거 좋은데요 흐흐흐 아니 진짜 입만 없네 아 잘했다 그래도 수업인 수업이 어 거고 수업인 고마움을 치마 고마움을 수업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